그렇지 그렇게 잘 맞춰서 해요 죄가서 다 해서 죽서서 개 주지 말고 잘 해갖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잡숴야지 잘 써갖고 뒤에서 개 주지 말어 즉 정성스럽게 쏘갖고 여러분들 잡술라고 온 것 아니여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는데 거기에서 별것도 아닌 걸로 음이 막 솟아버려 그냥 순수하게 가면 돼 그냥 아주 평범하게 가야 돼 끝날라고 뭐 종지부 찍으려고 벼르지 말어 그냥 가다가 뒤에서 그렇게 가면 돼 앞에서 다 이미 지지고 볶고 다 했잖아 순순하게 가면 돼 다시 다시 시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시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시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의미 시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시는 다지라도 쓴륙 아니 그래 그 끝에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못 놓았어 이제까지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지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그렇게 도달하지는 음이 나오면 어떡하냐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그 이으면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광우리 벚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광우리 벚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아주 광, 광마주 세력 아주 광, 광마주 세력 열한 방에 서란게 아주 광, 광마주 세력 시작 아주 광, 아주 광, 광, 아주 광, 광마주 시작 아주 광, 광마주 세력 광이 좋아졌어요 아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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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세력 아주 광, 광, 마주 세력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아주 광, 광, 마주 세력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거기가 복잡해요 열하나, 열두레 붙인 다음에 대하수중으로 톡 떨어져서 천방에서 놔버리니까 거기가 아주 광, 광, 마주 숨을 충분히 거기서 쉬어줘야 돼 세력,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해가지고 뭐야 열두 방을 그냥 숨 안 쉬고 가야 되고 앞에 두 방까지 해서 열네방으로 숨을 안 쉬어야 되는 거야 그 앞에서 마주 세력,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숨을 쉬어줘 열하나, 열둘 다 하고 세력 해야 돼 아주 광, 광, 마주 세력,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마주 해놓고 그 쉼표를 충분하게 거기서 해서 충전을 해야 돼 숨을 갖고 거기서 확 잡아서 숨을 갖고 열네방을 내리끌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 아주 광, 광 시작! 아주 광, 광, 마주 세력,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벚꽁이 북적, 물렁거리 뒤뜰어져 이렇게 시작, 벚꽁이 시작! 벚꽁이 북적, 물렁거리 뒤뜰어져 벚꽁이 북적, 물렁거리 뒤뜰어져 벚꽁이 북적, 물렁거리 뒤뜰어져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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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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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라고 딱 떨어뜨려 왜 중간에 뭐 하나 거쳐서 가지 말고 그냥 푹 떨어뜨려 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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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메로 가짠 말치고 허허이 허하라고 시작 어디메로 가짠 말 그러니까 이거야 워르르르르르 벚꽃 뒤둥그러져 부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짠 말 이렇게 붙여요 말이 말 본새가 그렇게 붙여야 해요 숨이 자 워르르르 시작 워르르르 골골 뒤둥그려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짠 말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번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번 경치가 또 있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갖고 가 그때 막 힘을 줘 갖고 그냥 무슨 어떻게 한 번 그냥 어떻게 해 먹거나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고 앞에서 이미 그냥 으르르르 꼴꼴 다 했잖아 아 농지 아 시끄끄 그렇게 지지고 볶고 가게 했으니까 이제는 순순히 슴슴하게 가란 말이요 네 앞에서 다닐고 뒤가서 또 그냥 뭔가 종지번을 찍으려고 그냥 으그러붙이지 말라고 싸름 물이고 그렇게 하지 마요 앞에서 싸남 다 부렸어 여러분 네 그러죠? 그냥 얼마나 성깔은 성깔은 우리가 다 부렸잖아 소리 하면서 싸남을 떨고 한 번 더 한 번 더요? 아니 너놈 하고서 가야지 잘 안 됨께 그러지? 진에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시작 진에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열의 열두 골무리 한 티로 합수허쳐 천방조 지방조 월똥조 Pendulum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월똥조 아들 Mom 겉금저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광마주 세려 아직 울렁거리 아닌데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그렇지 그렇게 벚금이 복정 볼렁거리 뒤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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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골 뒤둥그러져 골골골 뒤둥그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금 여러분들 되게 못잡아? 금을 못잡고 쳐지거나 올라가거나 큰단 말이야. 산이 울렁거려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떠나간다 그치? 꿀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쥐약 같은 그 구간을 이어서 지금 하는 게 중요하잖아. 여러분 그것만 들어가면 틀리니까 그 놈만 하니까 똑 뛰어서 하면 맞지만 이어설 때 틀린게로 지금 그거 연습을 하는데 하지도 않아서 딱 잘라먹고 끼어들어오면 안되지. 워루루루 시작! 워루루루루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 가잔 말 어디 메로 가잔 말 들었어요?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찾고 하니까 잘하네요 이제. 보드랍게 하고 그 음도 이제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하다니까. 앞으로 내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안되는 데는 꼭 잡고 넘어가야겠어. 나중에 잘하려니 이제 하고 여러분 어떻게 맡기지? 더 뭐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해져 그렇지 더 이상해져 갖고 와 더 아닌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갖고 오더라고. 내가 이제 개선되리라 저걸 잘하리라. 아니요. 더 심각한 오해를 해갖고 온다고. 그래서 못쓰겄어. 안되는 데는 그냥 꽉 잡아주고 가야지. 요만큼 했으면 됐으리라. 이제는 만들어 오리라. 그러면 요상은이 만들어 온다고. 맞아요. 하고 코치기도 더 힘들게 해갖고 오는 수도 있어. 지진이 나갖고. 지진이 나갖고. 다음 주에도 또 닦아야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닦아야지. 뒤가 약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뒤가 약해요. 왠지 알아? 앞에는 반복을 하고 계속 반복해 가잖아. 자꾸 마일리지가 쌓여서 잘해. 뒤에 거는 뭐여? 그때그때 했잖아. 제일 마지막에 했잖아. 결국 제일 쪼끔하고 제일 못해. 뒤에서 내가 그 말 하는 거야. 죽 써서 개 주네 그러는 거야. 물론 요새는 개도 식구니까 그러긴 하지만. 자기 먹으려고 쓴 것은 자기가 먹어야지. 그런 것 같애. 자기 먹으랄이 부터 통신을 위해 정말 두껍고 vào 생각해라. 내가 내 여행을 부드는 쪽은 찐과는 나를 생각해? 갓에 끝이 니가 쓰는 거야.